뉴 워크 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또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고양이 하시는 분들, 집에서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 안전한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서 연휴 잘 보내세요 네 맞습니다 모두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화이팅